만져도 돼요? 네 만져도 돼요 아빠! 면망해! 만져봐, 귀여워! 꼬리 만지는 거 싫어하고 이래 꼬리 만지는 거야? 아유! 귀여워! 글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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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잠시만요. 아빠 멍멍이 이어삼께! 딩동이! 딩동이! 딩동이? 얘도 겁이 많아? 어? 겁이 많아? 어? 겁이 많아? 잘 살해 가만히 있어봤죠? 지훈아, 절제는 몰라 절제할 필요가 있으면 넘어진다고 살아 거기! 그래서 한참의 장바구니 두 번째 도뿐 그 중도에